내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성장이 있습니다. 내일을 설계하는 사람들 서울 메트로에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에 있습니다. 21세기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 신교통 시스템 무공해 녹색 혁명 서울 메트로가 열어갑니다. 일평균 450여만 명 수송 수송인원 300억 명 돌파 세계유일 10량 1편성 중전철 운행 서울 메트로는 1, 2, 3, 4호선 지하철 건설과 다양한 도시철도 차량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유일 운전구간의 승강장 스크린도어 첨단 역무 자동설비인 슬림게이트, 스피드게이트 등 신형 AFC 장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신교통 시스템의 설계 단계부터 사업관리, 시스템 엔지니어링, O&M 컨설팅을 최상의 품질로 관리 운영까지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40여 년간의 건설과 운영에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빌 및 E&M 전 분야의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기획 설계부터 비용, 공정관리까지 신교통 사업에 필요한 각 분야에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최적의 해소 방안을 제시하여 최고의 사업관리를 수행합니다. 서울 메트로의 종합 사업관리와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모든 설계, 시공, 운영까지 완벽하게 이루어냅니다. 신교통 사업의 선두기관 신교통 사업 최상의 파트너 서울 메트로 서울 메트로는 국내 및 해외 유수의 기업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교통 분야를 선도하고 최고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텍박사 200여 명, 기술사 기사 5천여 명, 고급 기술자 3천여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천여 명의 신교통 사업 전문가 등 우수 인적 자원 확보로 AGT부터 자기부상 열차까지 신교통 시스템 전 분야의 종합 사업 관리와 시스템 엔지니어링,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서울 메트로의 세계적인 신기술력을 바탕으로 부산 김해 경전철 O&M 컨설팅 및 관리 운영 사업 의정부 경전철 O&M 컨설팅 및 관리 운영 사업 수도권 고속 직행 철도 민간 투자 사업 난국 신교통 시스템 GRT 운영 사업 김포 도시 철도 우위 신설 경전철 삼척 해양 레일 바이크 사업 등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동차 및 도시 철도 운영 기술력 추출 해외 PSD 설치 공법 컨설팅 AFC MS 시스템 장비 수출 터키, 아즈르바이잔, 나이지리아, 태국, 도미니카 공화국, 캐나다, 중국 등 국내를 넘어 전세계 철도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신교통 패러다임 신교통 사업 국내는 아직 도입 단계이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을 낭비하는 시행착오를 없애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건설과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사업 관리와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서울 메트로와 함께하면 최저의 예산으로 최고의 효율성, 최적의 안전성, 최대의 경제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신교통 사업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서울 메트로가 책임지겠습니다. 신교통 사업, 서울 메트로 전문가에게 맡겨야 확실합니다.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 메트로가 책임지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성공 파트너 성공을 위한 최고의 동반자 21세기 신교통 문화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 메트로가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서울 메트로